자 이번 시간은 99페이지 보시면 봄이 내하 피복 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의 철골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 나오죠 그래서 먼저 H 영광부에서 프렌지 그래서 프렌지가 힘 모멘트죠 프렌지가 힘 모멘트에 제항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 부분이 전단력이죠 전단력에 제항해요 자 그런데 이제 보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프렌지는 힘 모멘트를 분담하는데 힘 모멘트가 커지면 보강을 갖다가 커버 플레이트로 하는 거죠 커버 플레이트, 더판으로 하는 겁니다 더판 개념이 되는 거고 더판은 최대가 4장 이하입니다 그리고 외부는 전단력을 받는데 전단력이 크면 외부가 자구리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강을 갖다가 저걸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스티퍼너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티퍼너로 보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2번 H형광에서 스티퍼너는 전단보강이고 더판 커버 플레이트는 힘 보강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커버 플레이트가 힘 보강이 되는 거에요 힘 모멘트가 오니까 얘가 힘 보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외부가 전단력 분담했는데 전단력이 크면 외부가 자굴이 생기겠죠 그 자굴보강은 어디서 이제 스티퍼너니까 이 스티퍼너는 전단보강 개념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 외부의 자굴방지죠 이거의 자굴방지 목적으로 뭘 설치한다? 바로 스티퍼너가 보강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볼트의 지하파기는 전단접합에서 발생하는 파괴 일정이죠 자 그러면 이 전단접합 전단접합은 일반 볼트접합하고 일반 볼트접합 개념하고 무엇이 된다? 자 저거죠? 리벳접합 이 두 가지가 전단접합이에요 그러면 리벳이나 볼트가 전단파괴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전단접합이죠 그래서 전단파괴라고 보면 되겠고 리벳이나 볼트가 파괴되도록 설계하면 그게 전단파괴예요 그러면 판재가 찢어지는 게 지하파괴예요 그래서 이 전단접합에서는 이런 전단파괴가 생길 수가 있고요 볼트가 파괴되는 게 전단파괴예요 그리고 판재가 찢어지면 그것이 지하파괴예요 그래서 전단파괴나 지하파괴가 생길 수가 있는 게요 지하파괴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겠고 그리고 4번에 절정간의 대각선으로 연결한 부재인 가세는 수평력에 지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세 개념은 이거였습니다 가세 개념은 대각선으로 설치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가세라고 칭합니다 가세 부분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자 제가 나오죠 자 2번에 그래서 이제 4번 가세의 개념이고 수평력에 대한 보강입니다 그리고 5번에 압축제에 접합하는 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볼트 구멍의 단면결손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장제에서는 안 돼요 압축제에서는 단면결손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둥과 기둥을 접합하는데 그냥 고장력 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면결손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자 철골 부조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1회 때 나온 문제죠 그래서 이제 부재의 길이가 길고 두께가 얇아서 자굴이 발생되기가 쉽습니다 특히 압축력을 받으면 자굴이 생기죠 그리고 뭐 전단력에서 자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 H 영광보에서 프렌즈의 국부자굴을 방지했을 때 자 스티퍼너는 외부죠 외부에 이제 국부자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스티퍼너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2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에 아크 용접을 할 때 비더 끝에 오목하게 편결함을 우리가 크레이트라고 했죠 크레이트 크레이트는 분화구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우리가 크레이트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런 크레이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용접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접의 시작점하고 종료점이 되어주는 것을 엔드탭이었죠 같이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4번 밀실터는 강제품질보정소로서 제조번호나 강제번호 또 하학성분 기계적 성질 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밀실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5번에 공장 제작 및 현장 조립의 공사의 표준화를 도모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기둥과 보의 경우는 공장에서 용접을 해가지고 합니다 기둥과 보의 경우는 공장에서 용접해가 나옵니다 공장에서 용접접합을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기둥과 기둥이나 이런 보하고 보의 경우 있죠 보와 볼을 갖다가 현장에서 고장력 볼트로 조립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고장력 볼트로 조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장력 볼트로 접합을 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문제 보시면 3번에 다음 중 바닥 슬래브와 철굴 보관에 발생하는 전단력에 처항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로 1번에 커버 플레이터는 덧판이었죠 커버 플레이터 그래서 이제 이런 플레이터 거드 판보나 이런 H형 강보에서 프렌즈의 힘 보강 목적으로 떼어주는 반이 커버 플레이터였죠 그리고 스티퍼는 저게 했습니다 외부의 좌굴 방지 목적으로 우리가 전단보강 목적으로 수직으로 설치하는 것이 스티퍼였죠 그리고 여기에서 철굴 바닥 슬래브와 철굴 보관이라는 것은 합성보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바닥판이 이렇게 있었어요 슬래브 바닥판이 있는데 우리가 철굴 보호에 프렌즈하고 일치하게 해서 연결해주는 우리가 철무를 사용하는데 이때 이 연결 철무를 시어 커넥터라고 했죠 연결제 그래서 시어는 전단이죠 그래서 얘가 수평 전단력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어 커넥터라고 했습니다 시어 커넥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단 연결제였어요 이것이 전단 연결제 개념이 되는 거죠 전단 연결제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 커넥터 하면 합성보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합성보 그래서 바닥판하고 철굴보를 일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결 철무리인데 바닥판이 움직이면 이 철무리 수평 전단력을 받아요 거기에 대한 저항하는 거라서 시어 커넥터 이렇게 칭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의 텀버클은 인장제를 조이거나 풀 때 쓰는 게 시어 텀버클이었죠 그리고 프렌즈는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이 H형강이나 I형강에서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이 프렌즈였고요 그래서 3번은 3번이 정답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다음 중 철굴 구조의 플레이트보 판보죠 중간 스티펜을 사용하는 가장 주된 목적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죠 알아두실 것이 이제 여기에서는 저것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의 외부 플레이트의 자굴 방지 목적으로 이제 중간 스티펜을 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것은 5번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프렌즈의 힙모멘트보가 그래서 2번이 스티펜어고요 스티펜어고 5번이 바로 커버 플레이트 덮판이죠 커버 플레이트 덮판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구분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에 보시면 자 판보 플레이트 거드에서 자 리벳이나 볼트로 접합된 프렌즈의 커버 플레이트 최대 수는 4장입니다 4장 그리고 단면적은 프렌즈 단면적의 70% 이하로 우리가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3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자 플레이트 거드 판보는 일반적인 거동에 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자 플레이트 거드는 판을 갖다가 용접이나 또는 프렌즈 플레이트가 있고 자 웨브 플레이트가 있을 때 용접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형광을 대고 고장력 볼트로 최근에 조립을 하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플레이트 거드는 교량 같은데 많이 쓰는 거야 교량 같은데 그래서 이제 높이 춤이 높아요 이게 춤이 이 높이가 폭보다는 춤이 높은 거야 높이가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먼저 1번에 춤이 깊은 보호의 거동 움직임이에요 이 춤 높이가 춤이에요 보호에서 이 춤을 갖다가 이제 보통 높이를 춤이라고 높이를 그래서 깊은 보호의 움직 거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수직 수평 스티퍼너를 사용할 수 있었고 자 이렇게 수직으로만 스티퍼너가 되어지는 게 아니다 춤이 크기 때문에 수평 스티퍼너가 갈 수가 있다는데 수평 스티퍼너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수평으로 스티퍼너가 이렇게 보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스티퍼너가 이렇게 보강되는 경우도 있어요 수평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평 스티퍼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트 판복 컬렉에서는 기억하시고 그 다음 3번 주로 용접으로 얘기를 제작하죠 용접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고력볼도 사용해서 이제 여기 형광을 대고 제작을 조립할 수도 있죠 그리고 4번에 전단에 의한 프렌즈의 국부자굴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해석했죠 국부자굴은 이거죠 외버가 국부자굴이 되는 거고 프렌즈는 아래에 힘을 받으면 한쪽이 인장, 한쪽이 압축력을 받아요 프렌즈는 프렌즈는 인장 힘에 의해서 한쪽이 인장, 한쪽이 압축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외버가 전단력에 지지하는 거예요 혼돈은 아직 안 되죠 그래서 4번 질문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에 전단 강도는 외버의 폭 두께에 비하고 외버의 폭 두께 비가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중간 서티 번호, 간격 이걸 얼마나 설치해 줄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7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철골기둥이 주각부에 사용하는 보강제의 거리가 먼 거 데크프레이트는 바닥판에 급부짐 역할을 한답겠죠 이런 형태 골 모양, 강판을 골 모양으로 접어놓은 것이 데크프레이트죠 그래서 바닥판에 급부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는 주각이 아니죠 주각부라는 것은 기둥의 응열, 기초로 전달하는 법 쉽게 기둥과 기초가 맞닿는 부분이 주각부예요 사람으로 치면 발목 부위가 주각부죠 그걸 윤상하시면 된다 그래서 데크프레이트는 바닥판과 관련이 있죠 주각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이스프레이트나 윙프레이트 사이드 앵글, 클립 앵글 등 관계가 있죠 그래서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에 철골구조의 내아피복공법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왔죠 그러면 보통 공법상 도장공법이 있고 습식공법, 근식공법 그리고 합성공법에서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면서 특히 습식공법은 저것인데 콘크리트 타설한 타설공법이나 그리고 뿜칠공법이나 미장, 단일 모로도 미장공법이나 조적공법 네 가지 공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번에 보면 압착공법은 아니죠 압착공법은 타일공법이죠 타일을 부착하는 공법 타일에 외벽 타일을 부치는 공법 중에 바탕면에다가 부침용 물탈을 마르고 나우망치나 고망치로 두들겨서 부착시키는 압착공법이었죠 그래서 8번은 4번이 내아피복공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조적조 이 조적조의 경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얘는 종합문제 형태의 패턴으로 나옵니다 조적공사, 조적구조 또는 조적조 또는 조적공사 이렇게 해서 종합문제 패턴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잘하면 박스형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옳은 것도 옳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런 유형이 나올 가능성을 좀 대비하시면 됩니다 패턴이니까 왜? 계속 서술형으로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마 고르는 패턴 형태가 될 가능성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올해는 그래서 먼저 1번의 벽돌구조 중에서 벽돌에서 내력벽으로 사용하는 벽돌 재료의 중요한 물리적 시험으로 가장 적합한 건이죠 벽돌은 사실상 이거죠 벽돌의 강도는 압축강도잖아요 벽돌의 강도는 압축강도니까요 벽돌의 강도는 압축강도가 되다 보니까 압축시험을 해야 돼요 그럼 압축강도가 크면 단위 면적당 밀실하니까 압축강도 크죠 그럼 흡수율이 적어지거든 그러면 좋은 벽돌은 압축강도는 크면서 흡수율이 적은 벽돌이 좋은 벽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시험을 통해서 물리적 시험이라는 것이 품질 시험이다 이게 물리적 시험은 품질 시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걸로 품질 시험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압축강도 시험 압축시험하고 흡수율 시험 두 가지를 통해서 품질 시험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험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그다음에 2번 모루타르 미출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모루타르 부분이 기억하실 거에요 이건 종합문제 지문이라고 했죠 이게 종합으로 다 냅니다 이거 별도로 안 나옵니다 1번, 2번, 3번이 별도로 내는 거 아니고요 또 그렇게 문제 만들어 놓으면 그 문제 안 내니까 일단 이렇게 개별적으로 공부하고 종합문제 지문 형태로 다 쓴다 이렇게 겁니다 조적공사 또는 조적구조 조적조에 대한 종합문제 형태로 낸다 그걸 준비하시면 됩니다 올해도 제가 최근에 계속 한 문제라고 했죠 계속 한 문제라잖아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1번에 줄로는 벽돌상호간의 접착시기는 모루타르 부문으로서 너비 가로 세로 기본은 10mm다 근데 10mm를 기본으로 하되 만약에 주어지면 주의하면 된다 내아벽돌 이 내아벽돌의 경우는 우리가 6mm라겠죠 6mm 그리고 치장줄눈 깊이 치장줄눈 깊이도 6mm고요 모르면 10mm 하면 돼요 자 그런데 ALC볼록은 다릅니다 줄눈이 ALC볼록의 경우는 ALC볼록은 줄눈이 1에서 3mm예요 얘는 이거는 굉장히 얇습니다 접착제 종류의 모루타르다 보니까 얘는 굉장히 두께가 얇습니다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면 10mm 하면 되고 아유 모르면 10mm 벽돌이든 벌록이든 기본 10mm 표준이 있고 이 조건이 주어지면 6mm 깊이 주어지면 6mm ALC볼록 주어지면 1에서 3mm 유일하게 안 나온 건 이거다 자 그리고 이번에 막힌 줄은 상부 하중을 전 벽면에 하중을 균등히 분포시키해서 하중의 집중 하중에 대한 안전한 줄에서 세로 줄은 위아래가 어떻게 됩니까 막히도록 일직선상이 되지 않도록 처리해 준 것이 바로 막힌 줄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하중 분산 목적으로 벽돌구제의 기존자 세로 줄은은 막힌 줄은이 원칙이다 그리고 3번에 치장 줄은을 바를 경우 벽돌 쌓기 3시간 경과 후에 줄은 파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줄은 파기 시기적인 측면이 줄은 파기는 조적조에서는 조적조에서는 모르타르 이게 줄은 아닙니까 줄은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우리가 파시면 돼 굳기 전에 하고요 그리고 타일에서는 타일공사에서는 타일 부친 후 타일 부친 후 3시간 경과 후가 되죠 3시간 경과 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혼돈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모르타르 비비는 경우는 적정 3분 이상 미만이나 10분 이상 비비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게 비비면 재료가 섞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장시간 비빔하면 재료 분리가 생겨요 그래서 적정시간 비벼 주자의 뜻입니다 그리고 5번 어떠한 경우도 물을 2시간이 지난 모르타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모르타르 사용시간은 각각 틀려요 이 모르타르 사용시간은 그 위치에 따라 사용시간이 다른데 자 이 조적조는 기본이 벽돌이나 블록조는 2시간이에요 2시간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ALC 블록만 차이가 있어요 ALC 블록에서는 ALC라는 경량기폭홍의 ALC라 ALC 블록에서는 우리가 1시간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장공사 우리가 미장공사 쪽에서도 기본이 2시간이에요 시멘트 모르타는 2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단열 모르타르 단열 모르타르는 1시간이에요 1시간 개념이 되고 그다음에 모르타 사용시간에서 타일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요 타일공사에서는 건비빔하고 물비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면 건비빔은 모래와 시멘트만 비비는 게 건비빔이죠 이때는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물비빔은 1시간 개념이 되는 겁니다 1시간 자 그리고 자 방수 자 방수 모르타르의 경우는 우리가 45분입니다 45분 그래서 차이가 있다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보시면 자 벽돌 구조에 이제 치장줄눈 종류에 쓰는데 치장줄눈은 자 이겁니다 치장줄눈은 그래서 줄눈을 보기 좋게 처리하는 게 치장줄눈이죠 모르면 쉽게 이겁니다 우리 붉은 벽돌집 쌓았을 때 타일 있을 때 타일과 타일 사이 줄눈이 보이죠 조인트가 그 부분이 치장줄눈이에요 치장줄눈은 생긴 형상 모양에서 치장줄눈의 모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평평하면 평줄눈 오목하면 오목줄 볼록둘록줄 둥글면 둥글둔줄 이렇게 형상에 따라서 치장줄눈 종류가 응겨됩니다 그래서 1번 통줄눈은 아니라는 거죠 통줄눈은 구조적인 줄눈이죠 세로줄눈이 일직선상이 되지 않도록 막히게 쌓인 것이 막힌 줄눈이고 하중 분산 목적이죠 그런데 통줄눈이 일직선상이 됐기 때문에 하중 집중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것이 통줄눈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봐두는데 그런데 이 중에서 구조적이나 방섭상 가장 유리한 줄눈은 빗줄눈 개념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장줄눈에서 그래서 104페이지 보시면 치장줄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오죠 벽돌 벽면에 의장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치장줄눈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지금 바로 이렇게 줄눈 자 파기를 해야 되죠 그럼 줄눈 파기 시기는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만 해주면 된다 시간이 나오면 틀려요 타일에서 3시간 경과 후가 되는 겁니다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치장줄눈을 벽돌 벽면을 청소하고 공세 지어 빠른 실내 우리가 빈뜸 없이 발라주면 되겠죠 그리고 4번에 치장줄눈 깊이는 6mm가 표준입니다 6mm 자 기억합시다 줄눈은 모르면 10mm 내아백돌 6mm 치장귀피 6mm ALC 볼록은 1에서 3mm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 방습상 가장 유리한 것은 빗줄눈이라고 했죠 평줄눈은 가장 시공에서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해요 왜인가 시공이 용이하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에 벽돌 벽에 실린 하중이 널리 골고루 퍼져 전달하기 위해서 세로줄눈을 자 아래위가 통하지 않고 엇갈리게 산 것은 막힌줄눈이죠 2번 개념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길이삭기 세워삭기 이런 건 막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걸 벽돌이라고 치면 길이가 보이도록 하면 길이삭기입니다 그러면 2면은 마구리라겠죠 마구리가 보이도록 하면 마구리사키 그러면 세워삭기 그러면 엽세어삭기 개념이 됩니다 자 6번 재료의 취급 및 보관 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여기에서 이제 잘 정리해 두실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 4번 5번이에요 4번에 보면 모르타는 다시 비벼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미 경화가 되기 시작한 모르타르 크라우트는 우리가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5번 어떠한 경우 저 물을 넣고 모르타르는 기본 2시간 이라케죠 모르타르 조적주에서는 2시간 모르타르는 그라우트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쉽게 하면 사춤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라우트가 채워단다 아닙니까 영어로 그라우트는 그래서 이 그라우트의 경우는 1시간이 기준입니다 모르타르는 2시간 그라우트가 1시간 자 그리고 7번 문제 보시면 벽돌 쌓기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1번 영식 쌓기 영식 쌓기는 한 켠는 길이 쌓기 그 다음 켠는 마구리 쌓기로 번갈아서 쌓으면서 통졸론을 방지하여 모서리에서 두 번째 벽돌을 이오토막이나 반절을 쓴 방식으로서 통졸론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한 쌓기가 영식 쌓기라 깨습니다 그리고 하란식 쌓기는 영식 쌓기가 하나는 길이 마구리 번갈아 쌓는데 모서리 부분에 7호 토막을 사용해서 균열을 방지한 방식이 하란식 쌓기로서 모서리가 경고한 방식이다 그러면 영식이나 하란식 쌓기는 통졸론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식 쌓기는 같은 한 켜에서 길이하고 마구리가 계속 번갈아서 나오는 방식이 우리가 불식 쌓기입니다 그런데 불식 쌓기는 부분적으로 통졸론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치약합니다 그런데 외관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의장적 장식적인 불식 쌓기를 많이 사용하지만 힘을 받는 내력벽에는 좀 부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통졸론이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불식 쌓기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8번 문제 106페이지 벽돌 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영식 쌓기는 구조로 가장 튼튼한 방법이라고 했죠 모서리가 경고한 방식은 하란식이다 그리고 2번에 하란식 쌓기는 벽돌 쌓기 상대의 모서리가 경고한 쌓기 방식이다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은 영식 쌓기나 하란식 쌓기는 통졸론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3번에 벽돌조 벽체의 강도의 영향을 인장강도 및 흰강도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자 벽돌의 강도는 압축강도예요 벽돌은 압축강도 압축강도 항상 기억하십시오 모르타르의 강도는 부착강도 모르타르는 부착 또는 접착이라 쓸 수도 있죠 접착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3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에 벽체 중간에 공간층을 두어 쌓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방섭이죠 방섭이나 방음 단일 방암 방서 목적으로 중간에 공간을 두어요 그런데 공간 쌓기에서 별도로 청함이 없으면 바깥쪽 벽을 주벽체로 봐줍니다 그리고 내아벽돌은 물축이지 않는다 얘는 내아모르타르로 우리가 쌓기 때문에 또는 흙으로 내안점토로 쌓기 때문에 물축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붉은 벽돌은 쌓기 하루전에 호수로 충분히 물축여주면 된다 그런데 콘크리트 벽돌 시멘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는 물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점 같이 공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벽돌 쌓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벽돌 구조부부터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